이런 거 예술을 좋아하나? 어디에 비린면? 여기에! 야 문자 이게 뭔데 저거? 좀 묻는 건 아니겠지? 친구들! 바이 바이! 반갑습니다 문찬입니다. 박성빈입니다. 저희가 이제 합방 관계로 어제 인천에 올라왔다가 기훈이가 또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까 옷 한 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247피트 부천의 유명한 247피트에 와가지고 오늘 기훈이가 옷을 즐기게 선물해주는 컨텐츠가 없으면 저희 집에서 내가 이제 안 입는 옷들은 애들이 한 네 봉지 정도 진짜 사람 만한 크기로 네 봉지 정도 들고 왔는데 오늘 좀 탄탄찬하는 것 같아서 오늘 새 옷을 좀 사주고 싶어서 아 진짜 오 그래 근데 갑자기 갑자기 왜 사주는 거야? 이거 벨벳이 없잖아 형님 신발 샀네 기훈이한테 또 선물로 또 이제 바그 바그 플렉스 했지 신발 무슨 아이가? 기훈이가 사기당한 신발 버릴라다가 니한테 좋네 버리는데 왜 버리는데? 여기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야 이거 아무거나 골라내라 어 애들 많았다 다 골라내라 야 나 많이 골라내라 여행 보다 보다 바로 골라내라 왜? 레전드 빰 아 너네는 패션 센스가 좀 많이 없다 너희가 왜 이런 거 밖에 안 너희가 아우 플렉스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옷이 입었을 땐 진짜 이거예요 뭐라고? 벨벳 괜찮은 거 없는데? 이거 별로다 뭐 좋을까? 주먹도 딱 숨겨주고 귀엽네 여기서 이런 거 여성도 좋아 도케비입니다 여기에 여행을 골라야 되는데 빨리 골라야 돼 와 레전드 빰 괜찮나요? 군밤창 레전드 빰 형도 강텐도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에다가 어? 어깨 뚫려있다 아 옷이 굴걸이네 이게? 야 우리 죽인다 니 이런 나무네 아까 케이크 어? 너는 꼼색을 빌려줄래 이거 흰색이 걸려 야 빙이라 얼굴 쓰레기 야 우리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옷 입고 배틀 한 번 하자고 너가 잘 입었는데 다행히 니가 얘기해주고 아 내가 신발 오케이 오케이 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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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몰라요 옷 색임놈아 내가 뭔지 몰랐잖아 흰색을 몰라? 이거로 아이씨 오 이거 인정한 채 어이씨 어 이거 잘했어요 오 인정한 채 이거 싸인거예요? 야 야 야 저 형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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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단 아버지가 돼진 거야 아오 오 오 오 야 근데 진짜 마음 꼭 골라가 되나? 아아 그래하네 아아 아 오 아기 웃네 아 레전드드네 레전드네 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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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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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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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선미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아아 이거 가죽이 목을 감싸잖아 니가 이런 스타일이잖아 왜냐하면 몹살이 크잖아 볼을 가린단 말이야 이런 게 이거 이렇게 한다 으아아아 이 손 뒤에 쓰는 기사나 아이씨 아 뭔 소리하나 인마 깨묘아 깨묘아 진짜 좀만 네 너 오늘 싸우고 bir지 이 사람 어? 어? 미친 놈인가? 왜? 30개 받아, 30개. 어떤 거 해 봐. 30만 원 남긴 아프다. 그냥 눈치가 없긴 없네. 눈치가 없겠나? 없는 척 하면서 임마 이것저것 올라가고 어? 그래 하는 거지. 이건 기회야. 올 겨울을 낳을 수 있는 기회야. 오, 이렇게 않네. 상태로 같은 느낌인가? 응. 유니톤으로 꺼지라! 귀엽네. 어, 이쁘다. 이거 없네,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래 보이네. 왜 그런 척 왜 있어? 왜 안 흔대? 아니다, 니네 리허설 벗어주겠다. 진짜 귀엽네. 아니다, 니네 리허설 벗어주고. 아니다, 니네 리허설 벗어주고. 아니다, 니네 리허설 벗어주고. 야, 성민! 어, 니네 리허설 벗어주고. 뭔데 뭔데? 우와. 치기네. 역시 111만 유튜버는 다르고만 아님. 니네는 몇 만이지? 몇 만. 아, 너 많은데. 성민 진짜 춤추면 개 멋있을 것 같다. 은행은 누가 나왔노? 나는... 빠-그-빠-그. 우리 머리 안 감았나? 어.. 나도. 니 오늘 양치 안했나? 나도 빠-그x2 니는 진짜 빠-그-그. 어이. 니 형은 내보다 고추 크나? 어이, 장-동-그의. 아니 내보다 고추 크냐고. 어이, 장-동-그의. 어이, 장-동-그의. 오, 이병헐. 하하하하핰. 어? 아니 이게 누구냐. 성룡이 아니야. 김... 그... 김... 어. 사람들이 잘생겼다 하잖아. 놀리는 거거든.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지 사실. 아직까지 진짜 잘생겼어. 사상 최초. 달에 장르겠다. 어? 달이 아니네? 이거 봐 이거 봐. 괴물이다. 역시 겨울은 귤철이에요. 어.. 야 쌍꺼풀 이뻐. 어어! 다른 거 다 챙겨와라. 어. 야. 진짜 다 챙겨와잖아. 들어라 이거. 봐봐. 이 부분까지 파는 거? 어. 여기. 야 진짜 이거. 욕먹는 건 아니겠지? 민주도 피했다고. 그래서 주변 부릅니다. 이게 민주도 와야 되겠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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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플렉스. 아니 하기로 해놓고 왜 좋은 바위 안 했나? 난 니가 아니잖아. 내 욕먹잖아 임마 카메아. 난 니가 아닌데? 너도 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맞네. 지우아. 진짜 고맙다. 가야돼. 하.. 우리 집 자는 가 이제. 장치가 있나 내가 또. 어? 너 일주일 잘한다 했잖아. 아이 언제. 야 성민 내 차에 넣었으니까 매우 시대에. 아 나 씨. 기우이 총 얼마 쐈는데 오늘? 너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기우이 진짜 고맙다. 아 기우이 진짜 고맙다. 고맙다. 형님. 사귀해 주실 기라. 형님들 여기. 도천에 247핏에. 옷 예쁘고 많거든요. 247핏 네이버 칩 나옵니다잉. 거기서 가시고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 플렉스 플렉스. 빠이. BBC to be. ould끝 musta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